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학사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 평가원에서 꼭 나오는 독해기법을 하나 설명할까 합니다. 저는 그 독해기법을 저의 언어로 얘기할 때는 투투주서라는 말을 써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명사, 명사 다음 후가 나왔어. 제가 예를 뭘로 먼저 들었냐면요. 명언으로 하나 들었어요. 명언으로 잘 보세요. 명사 다음에 후절이 나오면 여기 있는 후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줘요. 그럼 이제 수식을 합니다. 해볼게요. 수식을 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는 언어를 쓰잖아요. 가령 착한, 예쁜, 싸가지 있는, 싸가지 없는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자, fight, 싸우다. 싸우는 사람, with 누구와? monsters. 괴물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집중.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동서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후절이 옆에 있는 힐을 꾸며주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자, 정의를 잠깐 합니다. 문두에, 문두에,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사람일 때 후, 사물일 때 위치,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포함하는 that.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잘 봐. 명사 다음에 후나 위치나 that이 나왔어. 그러면은, 동서가 두 개 필요해. 왜? 잘 보세요. 다시 한 번. 몬스터와 괴물과 함께 싸우는 사람. 자, 집중. 힐을 내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몬스터와 함께 싸우는 사람. 이건 문장이 될 수 없죠. 문장이라고 하는 건 다자로 끝나야 돼. 착하다, 예쁘다, 하얗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수식어구일 뿐이에요. 다시 한 번. 몬스터와 함께 싸우는 사람은. 어, 은.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그러면 하나의 동사가 있었죠. 어디에? fight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동사 1.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might take라는 두 번째 동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봐보자. 문장에 이르려면, 명사 다음에 문두에, 문두가 중요해요. 문두에 명사 다음에 후나 위치나 that이 나타나면, 동사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다. 동사가 1동사, 2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 동사 앞에서. 그리고 나면, 잘 보세요. 얘가 주어가 되고, 얘는 동사지만 얘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서술어라고 했어요. 서술어. 아, 그래서 동사가 두 개 필요하다. 됐습니까? 투투. 어? 투투. 얘가 주어. 됐습니까? 서. 서술어. 됐습니까? 이 패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고3 모의고사에서 3월에는 5번이 나왔어요. 5번. 근데 이것도, 이 dash이 빠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명확한 것만 몇 번? 일단 5번. 쉽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니체가 한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몬스터와 함께 싸우는 사람은. take care. 조심해야만 합니다. take care. 조심해야만 합니다. last라는 영어 단어가 시작. 모모하지 않도록. 모모하지 않도록. 그가, 그가 몬스터가 되지 않도록. 아, 이게 직장 생활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벽이야. 나는 그 벽을 밀고 있어. 난 당신들과 틀려.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밀고 있다가 어느 날 5년이 돼 있잖아. 그럼 자기가 그 벽이 돼 있다. 똑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되었습니까? 자, 집중. 자,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선생님 이 밑에는요. 이 밑에는 좀 더 어렵죠. 근데 일단 니체가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여기까지인데 니체가 한 말은 만약 네가 응시한다면 너무나 오랫동안 어디를 응시하느냐. 어비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심연이야, 심연. 바닥이 없는 곳. 이 바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애들 알죠. Y가 5로 바뀔 수 있죠. S, I, E, O, Y S가 T로 바뀐 거죠. 바닥이 없는. 됐습니까? 바닥이 없는. 그래서 심연. 만약 네가 바닥이 없는 곳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도 너를 역시 바라볼 것이다. 요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우리 또 이런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강상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잘할 거고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잘 봐보세요. 그럼 이런 패턴의 형태를 봤을 때 봐봐. 여기 봐보세요. 문뚜에 문뚜에 봐보세요. 명사죠. 명사 다음에 뭐 나와서? 위치 위치 그럼 동사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하나는 뭐가 있어? R 두 번째 동사 뭐가 있죠? Have persist 그러면 여기 묶이면 잘 보세요. 여기 묶였어.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라고 얘가 서술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시작 성공한 행동은 지속된다. 어디에서? 커스텀 형태로 지속된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반면에 얘 봐봐. 명사단 위치 그럼 동사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하나는 뭐야? 여기 또 하나의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 얘가 서술어죠. 그래서 뭐가 돼? 시작 성공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 소멸당한다. 소멸로 고통당한다. 소멸한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나는 뭐라고 한다? 투투주서라는 말을 썼다. 뭐라고 한다? 투투주서. 다시 한 번. 문두에 명사담에 대시나 후나 위치가 나왔어. 그럼 동사 몇 개 필요하다? 한 개, 두 개. 이 앞에 라인이 주어 라인이고 뒤에가 뭐가 돼? 서술어가 된다. 따라하고 투투주서. 투투주서라는 말 봐봐. 투투주서라는 말은 뭐냐면 동사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동사 두 개 필요해. 몇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줘. 그럼 앞에는 뭐가 돼? 주어가 돼. 뒤에는 뭐가 돼? 서술어가 돼. 이 패턴이에요. 자, 여기도 한 번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가 쭉 가다보면 얘가 뭐예요? 명사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됐이 나왔어. 그럼 동사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시작. 디슬럽트. 또 하나의 동사는 어디 있죠? 쭉 가다 보시면 그렇죠. 블링스. 블링스. 그럼 얘가 이제 주어라인이고 얘가 이제 동사 라인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끊는 거예요. 2부. 얘가 주어. 얘가 투투주서라는 말이죠. 자, 3번도 한 번 가볼게요. 3번도 보시면 잘 봐. 쭉 가다 보시면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우리는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자, 이런 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얘는 문두에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뭐를 예상하고 기대한다. 뭐냐면 멤버스 오브 소사이어티 하고 멤버스 오브 소사이어티 얘가 문두라고 봐야 돼. 문두에 후가 나왔어. 동사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하나는 뭐야? 시작. 꾸며주는 거죠. take part in. 일. 그럼 두 번째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쭉 가다 보면 어디 있다고? 두 번째 동사. 시작. 얘가 두 번째 동사.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큰 흐름은 이거죠. 시작. 멤버스 오브 소사이어티는 may learn. 배운다. 그들의 음악을 배운다. 뭐를 통해서? 이미테이션. 모방을 통해서.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큰 주어가 되고 큰 주어. 얘가 뭐가 된다? 시작.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게 투투주서란 말이에요. 자, 나만 쳐다보세요. 다시 한 번. 자, 선생님이 이제 독해를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 이건 꼭 중요한 패턴이니까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몇 번 나왔다? 자, 봐봐. 자리가 없어서 40번에도 있었고 29번에도 있었어요. 총 몇 개? 5개 나왔어요. 근데 이 5개도 뭐냐면 이 됐이 빠질 수 있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명확한 것만 몇 번? 5번. 그러니까 이 패턴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뭐라고 한다? 시작. 투투주서. 정리합니다. 명사 다음에, 문두의 명사 다음에 후나, 위치나, 대시 나왔다. 동사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다. 어디서 끊는다?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 그럼 이 앞에 라인이 뭐가 된다? 시작. 주어, 부가 되죠. 주어, 부가 되고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 라인부터가 뭐가 된다? 시작. 서술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동사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서술어는 한 개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투투주서라고 그래요. 알겠죠?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명사 다음에, 후나, 위치나, 대시 나와서 동사 몇 개 필요해?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서 끊어? 두 번째. 앞에서 끊어. 이런 식으로. 얘가 뭐야? 주어 라인. 여기가 뭐가 돼? 시작. 서술어 라인. 알겠죠? 이 패턴이 꼭 중요합니다. 근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뭐다? 명언을 통해서 설명을 잠깐 했어요. 갑니다. 명언은 이거예요. 다시 한 번.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됐죠? 뭐한다? Take care. 조심해야 한다. Let's, 뭐, 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가 뭐야?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를 무시했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는 대학을 잘 갔어. 내가 쟤가 좀 못 갔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쟤를 무시하기 위해서라던가 나쁜 마음을 갖고 했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 투투주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다고? 명확한 것만 대생약 제외하고 5번 꼭 기억해야 돼. 명사 다음에 대시나 후나 위치가 나왔어. 동사 몇 개 필요하다? 2개.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서 끊어줘? 두 번째 딱 끊어. 여기가 뭐가 된다? 주어부. 뒤에가 뭐가 돼? 서술화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투투주서입니다.